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오르지 않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서 우리가 잘 새겨야 하는 본질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얼마 전에 황당한 여론조사가 나왔지요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1등 2등이 나왔는데 유승민과 이준석이가 되어야 한다는 황당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친민주당 친이재명 또한 좌파 여론조사 기간 70개 이상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만 보며 뚜벅뚜벅하겠다 여론조사에 신경쓰지 않겠다라고 강조한 것이죠 자 이런 속에 윤석열 대통령의 진짜 여론조사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전에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다가 박원순 때문에 중단이 됐던 서울 강남 빗물터널 사업 빠르게 추진하라고 지시를 내렸으며 또한 김정은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김정은 핸드링 백서라고 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 그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어서 추후 윤석열 정부가 북한 김정은 어떻게 핸드링하게 될지 김정은의 반응이 매우 궁금하다 하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통일부 등에 따르면 정부 핵심 관계자는 북한 비핵화부터 남북경제협력까지 단계별로 매칭시켜서 진행하는 이른바 담대한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이 곧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의 북한 김정은 핸드링 백서라고 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본질적인 위도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며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김정은에 대한 레짐 킬체인 발언을 한 이후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 북한 김정은이가 군사적 도발을 했을 때 그 다음날 맞대응 공격으로 김정은에게 이미 메시지를 보냈으며 담대한 계획의 내용에는 김정은을 어떻게 강원의 방법으로 핸드링 할 것인지가 담긴다고 핵심 관계자는 전하고 있다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계획이 과거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의 재탕이라는 취지로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것은 김정은이가 잘못 보는 것이라며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표가 되는 담대한 계획 그 표면엔에는 북한이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면 실질적인 경력을 하겠다라는 중간급의 메시지가 있지만 여기서 잘 봐야 하는 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계획은 이미 한미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부분이며 한반도의 번영과 또한 북한 김정은이가 핵개발 또한 여러가지 도발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가지 윤석열 대통령의 무서운 발톱들이 이번에 조금이나마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그것은 바로 통일부가 강조하는 핵심상 북한이 핵을 포기만 하면 윤석열 정부가 나서서 북한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라는 부분이지만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김정은이의 핵개발을 원천적으로 옥조이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김정은 핸드링 김정은 길들이기가 이번 담대한 계획의 내면 발톱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군사적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북한이 도발을 한 그 다음날 바로 우리도 미사일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여주었으니 이제 김정은 어떻게 심리적으로 핸드링 할지 그 맞배기를 이번에 보여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작심을 했습니다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속출하면서 서울시가 상습 침수 지역에 시간당 최대 110mm의 빗물을 처리할 수 있는 대심도 빗물 저류 배수시설 건설을 다시 추진한다 14일 대통령실과 서울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1조 5천억 원을 들여 상습 침수 지역 6개소에 빗물 저류 배수시설을 건설한다 집중호우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겠다라고 발표한 오세훈 시장 역시 2011년 이후 중단됐던 상습 침수 지역 6개소에 대한 빗물 저류 배수시설 대심도 토널 건설에 향후 10년간 1조 5천억 원을 집중 투자해 다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역시 오세훈 시장이 과거에 준비하다가 시행정권이 이 박원순에게 바뀌면서 추진하지 못한 침수조 배수조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강남 빗물 터널 건설 재검터를 지시했다 이에 10년 전 중단됐던 6곳에 대해 대심도 배수토널 공사를 재추진한다 1단계로 강남역 일대 도림천 광화문 지역에 2027년까지 시설 건설을 완료할 예정이다 2단계 사업으로 동작구 사당동 강동구 용산구 일대에 대한 시설 건립에 나설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도심 빗물 터널 사업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라고 그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때 못한 것을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한다는 거죠 DC인사이드의 국민의힘 갤러리에는 지금 현재 제주도 또 부산 광주 나아가서 서울 광화문 여러 지역에서 길거리 지지율 하는 것을 링크를 해놓고 윤석열 대통령의 진짜 지지율 나왔습니다 라는 글을 상세하게 밝혔습니다 제주도와 부산 전라도 광주 또 경기도 인천 또 도봉구 여러 지역에서 애국 우파 유조들이 길거리에 세워놓은 지지율 판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잘하고 있습니까? 잘못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라는 대형 그 길거리 지지율 판을 붙여놨는데 1시간이 안되서 무려 잘하고 있다 도봉구 지역에서는 잘하고 있다가 무려 670개 못하고 있다 120개 부산 지역 일부 지역에서 이러한 비슷한 길거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3시간 후 잘하고 있다 무려 1004개 못하고 있다 302개 또한 도봉구에 있는 전철역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길거리 지지율 잘하고 있다 647개 못하고 있다 101개 이것을 다 캡쳐를 해놓고 소상하게 지금 제주도와 부산 전라도 광주는 안나오지만 서울 지역 도봉구 전철역 여기서 지금 애국 시민분들이 하는 길거리 여론조사를 종합을 해서 캡쳐를 해놓고 쭉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부산 같은 경우는 1004명이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도 200명 300명 나오고 있지만 그러면서 국민의힘 갤러리 유저는 이게 바로 진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진짜 지지율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 유튜브는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진짜 길거리 지지율을 생중계를 하며 유튜브로 이것이 진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라고 생방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들어가 봤는데 한 시간이 안되서 좋아요가 무려 300개 정도 못하고 있다가 당시에는 300개 정도 했을 때는 한 60개 정도 이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진짜 지지율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멸공 감사합니다.